한국 성결교회 연합회가 제10회 신년 하루에를 개최했습니다. 문정민 예숙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은 설교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다면서 거루간 심령과 거루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결교단을 만들어 나가자고 선포했습니다. 유정호,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어려운 문제로 신임하는 사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성결교단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목표를 세워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숙에 대한 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세라 성결교회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난 2011년 결성한 연합단체입니다.